수박이란 한반도 등에서 전래된 맨손 격투기의 명칭으로 한국의 전통 무술이다. 고구려의 벽화의 기원을 구한다. 고려사, 동사강목, 왕조실록 등의 기록이 남아있다. 택견, 태권도의 전신이라고도 하는데 각 항목으로 섬세한 검증이 필요하다. 고려사 에서는 충해왕 3년 5월에 왕이 상춘전에 나가 수박퀴를 구경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다. 동사강목에는 왕이 직접 수박퀴를 하였다. 의민이 주먹으로 기둥을 쳐서 서거래를 움직이고 두경이 주먹이 벽에 파묻다. 태종실록 에서 위흠부에서 군사를 뽑는데 수박퀴를 시켜 세 사람을 이긴 자를 방패군으로 사봤다. 고한다. 무술인들이 한국의 맨손 격투기의 원형이라고 전하고 있다. 금강력 사상에서도 관련 지은 경우가 있다. 1777년에서 1880년이 기록인 재물보 에서는 변수, 박위, 변강력, 변야, 금지, 택견 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근세 까지 맨손 경기를 세분화하는 인식이 일반적이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다. 무덕관 관장인 환기가 1953년 당수도를 시도하고 대한 당수도협회를 결성했다. 1960년 수박도로 계층 무예도보 통지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1960년대부터 해외활동을 개시했다. 환기의 수박도는 수박이라는 명칭을 이용했으나 수박과는 관련이 없다. 그가 참고한 무예도보 통지에 실린 권법은 중국 남권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히는 구보 이전에 존재했던 수박을 편집하고 정리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후반 10개 기술들만이 중국 북권인 태조 32장권에서 추출되었다. 또한 수박은 조선상식풍속편에 권학수지의 진퇴, 기록이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온 수박은 이러한 이름들로 불리기도 한다는 기록들의 권법, 권박, 타권 등의 기록들로 주먹을 쓰는 격투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